음악 기줄문제 78회를 풀이하도록 할게요 시험 페이지는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자 이론시험 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해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우리 기초해결이 공부하실 때 해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게 5개가 있었죠 계약체결, 주문, 채용, 담보 제공, 보관이었죠 계약체결, 주문, 채용, 담보 제공, 보관 이 5개는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수익 비용의 증가, 감소, 변화를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해계상 거래를 안 본다겠죠 그걸 찾는 건가요 그래서 다음 중 해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보관 중인 현금 10만원을 도난당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그래서 일단 차변의, 좀 어려운 계정이죠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풍기한다는 거죠 2번 화재로 인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 300만원 소실됐다 차변의 재손실, 대변의 상품, 그렇죠 그래서 역시 자산의 감소, 1번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2번은 상품이라는 재고사항이 감소했으니까 역시 해계처리 대상이죠 3번 주혜님과 1억원 후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다 계약 체결이죠 상품을 판매, 즉 출고, 인도한 게 아니라 단지 MOU 같은 계약만 체결한 거죠 그래서 혜님과 1억원 후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다 이건 해계상 거래가 아니니까 3번이 답이죠 4번 현금 3천만원을 기업주명의 통장으로 출자하다 자, 현금 3천만원을 기업주명의 통장으로 출자했죠 그러니까 회사 설립자가 자기 자금을 회사에 투자한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분개는 회사가 하니까 차변의 어떻게 해요? 차변의 회사 입장에서 보통예금이 3천만원을 들어올 거고 대변의 자본금 3천만원 되겠죠 4번 현금 3천만원을 기업주명의 통장으로 출자하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겠죠 1번의 3번이 정답입니다 2번 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회계용어로 오른 거 회계용어로 물어봤네요 복식부기, 차변 대변 기록하는 복식부기에서는 모든 계정의 차변학계와 대변학계는 항상 일치하여 자기 검증 기능을 간다 복식부기 원리, 대차 평균 원리, 자기 검증 원리라겠죠 하나의 거래를 전제로 하면 거래의 이중성이라 하겠죠 그리고 거래의 이중성이 쌓이면 대차 평균 원리가 된다 하겠죠 그림이 뭐가 나왔나요? 총개념은 참 그림을 쓸데없이 그려놔 가지고 헷갈리게 그래서 이것은 거래의 이중성이 아니라 모든 거래를 합계를 물어봤으니까 대차 평균 원리 또는 복식부기 원리 또는 자기 검증 원리라고 하죠 3번의 정답이죠 거래의 팔손은 계정을 말한 거고 거래의 이중성은 하나의 거래를 전제로 하고 3번 대차 평균 원리는 전체 거래를 전제로 하는 거고 3번 수익비용 대우 원리는 대우 원칙은 비용인식기 중이죠 그래서 똥단지 같은 거죠 2번의 정답은 3번 대차 평균 원리가 되겠습니다 3번 회계의 기말까지 미지급한 이자 비용이 결산시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나타난 현상으로 오른 거 황당하지 않나요? 왜 황당해요? 바로 이 3번 문제는 우리 78회인데 77회의 기출문제죠 77회 때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 거죠 이런 경우는 좀 드물게 있어요 자 출제자가 성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좋은 문제지만 이미 77회에 나왔는데 출제가 됐는데 78회 또 나왔어요 회계 기말까지 미지급한 이자 비용이 결산시 장부에 반영되었을 때 즉 회계적 누락이 있을 때 나타난 현상으로 오른 거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겠죠 77회에 있어요 77회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차변의 비용 누락 대변은 부채 누락이죠 또 써볼까요? 자 문제 3번 문제 3번입니다 회사가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이런 결산분계 이런 12월 말일자로 이런 결산분계를 해야 되는데 이 결산분계를 누락했죠? 누락 그럼 누락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것은 비용인데 비용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누락했으니까 비용 과소 계산이 되는 거죠? 부채를 누락했죠? 그럼 부채가 결과적으로 누락 다른 말로 과소 계산되는 거죠? 자 비용 과소는 단기순익 증가 자본 증가를 간다 하겠죠? 자 침입시대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침입시대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죠? 3번 회계기말까지 미지급한 이자 비용이 결산시 장부에 반영되었을 때 다시 현상으로 오른 거 자산은 관련이 없죠? 비용과 부채가 과소된 거죠? 4번의 정답이죠? 4번이 자산은 여기서 관련이 없어요 2번이 틀렸고 4번이 맞죠? 부채 과소 계산 또 동시에 비용 과소 계산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3번이고요 2번도 3번이 정답이었죠? 자 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77의 그 이전 해차 기출문제를 그대로 벗겨놓은 거죠 4번입니다 우리 4번 넘어갈까요? 다음의 대화에서 박대리의 답변을 붕괴하는 경우 대변 개념감 오는 것 차변대화 붕괴했을 때 대변 오는 개념감 물어봤죠? 다음의 대화에서 박대리의 답변을 붕괴하는 경우 대변 개념감을 오는 것 김부장, 박대리님 부장님이 대리님한테 전칭을 쓰네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박대리님 매출처, 대안상점에 대한 애상대금은 받았습니까? 매출처니까 우리가 판고시적 물건 물어 팔았으니까 애상거래는 애상매입금이 아니라 애상매출금이죠 즉 애상매출금 해소했는가 물어봤죠? 그래서 박대리가 네, 애상매출금, 즉 애상대금 100만원이 당사 보통회자에 입금된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회계체라면 차변의 보통회금 100만원 대변의 애상대금 100만원이죠? 차변의 보통회금 100만원 대변의 애상대금 100만원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그래서 대변에 오는 개념감은 애상매출금 3번이 되어야겠죠? 4번과 헷갈려 봤는데요 매출처는 애상매출금 매입처는 애상매입금이겠죠? 5번입니다 다음 중 또 나왔네요 현금 및 현금성산의 종류 중 그 성격상 분류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현금 및 현금성산 종류 중 성격상 분류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또 써볼까요? 문제 5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자 5개로 구성됐다 했죠? 통통당보현 통통당보현 통화대용증권 현금성 자산 나만 헷갈린게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표시해볼까요? 물어본게 뭔지 5번 다음 다음 현금 및 현금성산 종류 중 그 성격상 분류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그럼 1, 2, 3, 4 모두 다 현금 및 현금성산에 포함은 되는데 이 5개의 분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자산 종류 중 성격상 분류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기압수표 통화대용증권이죠? 자기압수표 통화대용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발행 당좌수표 동점이죠? 타인발행 당좌수표도 통화대용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일람출금업 일람출금업은 어음어음인데 일람 한번 벌이는 즉시 상대방은 돈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일람출금업도 통화대용증권입니다 이게 어음으로 끝났지만 일람출금업은 우리가 상대방한테 지급 제시하는 순간 바로 현금 지급해야 돼요 폭탄이죠 언제든지 지급자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면 바로 현금 지급해야 돼요 통화대용증권을 분류한다는 거 일람출금업은 통화대용증권이다 다만 4번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채권은 바로 현금성 자산을 말하고 있죠 4번은 현금성 상입니다 1번, 2번, 3번은 통화대용증권이고 4번이 현금성 상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어야겠죠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채권 상한우선주, 한매체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자, 103페이지 지나서 104페이지 넘어갑니다 104페이지 6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104페이지 자, 우리 1, 2, 3, 4, 5 다섯 문항을 우리가 풀었고요 1, 2, 3, 4, 5 자, 문제 6번 볼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손실은 손익계안서, 영업의 손익이죠 항목, 영업의 손익이고 재무제표는 가번이 손익계안서겠죠 성급비용은 103, 103번 코드로 자산이죠 그래서 항목 중에 사안 중에 굳이 구분하면 유동자산 중에 당사안이죠 성급비용은 유동자산 중에 당자산이고요 재무상태표겠죠 그래서 나번은 당자산 또는 유동자산이겠죠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가번은 손익계안서가 돼야 되고요 나번은 유동자산 중에 당자산 뭐 유동자산 답이죠 유동자산은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6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예상매입금 지급액의 사안과 이런 유형 문제는 예상매입금 총계정원장 그리면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예상매입금 지급액의 사안과 그럼 7번은 이렇게 풉니다 문제 7번이죠 예상매입금이란 부채 총계정원장 그려볼까요 총계정원장 자 예상매입금 부채 부채는 기초가 대변어죠 자산은 기초가 차변어지만 부채니까 항상 기초는 부채는 대변적이에요 같은 편의 증가 예상매입금 언제 증가요? 예상매입금 기초금액은 자동이고 너무 이월된거고 작년 기말이 예상매입금 증가는 예상매입했겠죠 상품을 예상매입하면 증가하겠죠 감소 언제 감소해요? 예상대금 지급이겠죠 예상대금 상환 지급하면 감소하겠죠 그리고 자동으로 기말이 오겠죠 물어보는게 뭔가요? 기초증가 같은 편의 증가 맞은편의 감소기말이죠 다음 자료여하여 단기 예상매입금 지급액 계산은 얼만가 지급액이 감소하죠 이거? 이거 지급이 예상매입금 지급하면 감소하잖아요 예상매입금을 지급하면 예상매입금 부채가 감소하겠죠 이거 얼마나 물어봤네요 자 다음 자료여하여 단기 예상매입금 지급액 계산은 얼만가 감소액이죠 기초가 60만원인가요? 기초가 60만원 단기 예상매입액 예상매입이죠 예상매입금 증가죠 증가 증가가 320이네요 그리고 예상매입금 기말자내기 40이죠 이게 40 그럼 도대체 감소가 얼마일까요? 차대별 합계 1차가 되니까 380이죠 380인데 40 남았으니까 340을 예상매입금을 갚은거죠 예상대금 지급한거죠 감소액이 340이란 걸 알 수 있어요 380에서 40 빼면 340이죠 그래서 정답은 7번에 1번이 되어야겠습니다 340이 정답이겠네요 8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거 심성이 맑아져요 틀린거 물어보지 않고 옳은거 물어봤으니까 다음 설명 중 옳은거 1번 대원상학비는 상품 매입의 차감적 표가이다 아니죠 대원상학비는 835번 코드로써 손익계안서 판감비로 가죠 대원상학비는 차감이 아니죠 차감계정은 자산의 차감이나 부채 차감으로 가죠 재무상태표와 관련된거죠 대원상학비는 손익계안서죠 그래서 대원상학비는 그냥 채권에 대해서 떼일걸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해서 미리 비용으로 인식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원상학비는 상품 매입의 차감계정이 아니죠 그냥 판감비 비용입니다 상품 매입의 차감적 평가계정은 차감계정은 매입의 누리 매입한출 매입할인이 같은 게 있다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대손충당금은 손익계표가 틀렸죠 대원충당금은 자 뭔가요 채권 즉 애상매출금이나 받으론 같은 채권의 차감적 평가계정이니까 재무상태표 표시되겠죠 3번 애상매입금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없죠 자 대손충당금은 떼일걸로 예상되는 금액이 쌓인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에 설정할 수 있는거지 채권 받을돈 즉 채권에 설정하는거지 애상매입 같은 채무에 설정하는게 아니죠 채권은 뭐요? 받을돈 우리가 떼일 염려가 있고요 채무는 갚을돈 우리가 떼먹을 돈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에 설정하는거지 채무에 설정하는게 아니죠 그래서 3번 애상매입금에 대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황당한 내용이죠 틀렸죠 애상매출금이 맞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전부 삽질입니다 4번 대손충당금은 채권 즉 애상매출금 받으론 미수금 대응과 같은 각종 채권에 대한 차감자 표가이다 그래서 4번이 올바른 문장이죠 9번은 상당히 좀 응용된 문제에요 문제 9번 문제 9번은 상당히 문제를 응용했어요 자 봐볼까요 성수상사는 9월 1일 그럼 9월 1일이니까 12월 말까지 하면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4개월이죠 올해 기간은 4개월이에요 성수상사는 9월 1일의 차이 반 차익금 만기 1년짜리죠 차익금에 대한 이자 3개월분 4만 8천원 그럼 4만 8천원 3으로 나누면 1개월 한달 기준 얼마에요 4만 8천원 3으로 나누면 3일은 3 3, 6, 18 한달 기준 만 6천원이죠 그래서 3개월분 4만 8천원을 차익반 당일날 현금 선지급했대요 이자는 보통 후불지급인데 미리 지급했다는거죠 선이자 지급한거죠 그래서 성수상사는 9월 1일 차익반 차익금에 대한 이자 3개월분 4만 8천원을 차익반 당일 현금 지급했다 선지급했다 12월 말 결산 안보기 시 미지급이자 계산 얼마인가 그럼 9월부터 봐보세요 9월부터 12월까지는 4개월이죠 4개월 그러면 자 우리가 4개월 곱하기 이자가 한달 기준 얼마였어요 3만 8천원을 3원 나누면 만 6천원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는 몇개월밖에 안됐어요 3개월치 이자만 지급했죠 그럼 아직 미지급한게 한달치죠 토탈 우리가 당일년도는 4개월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선지급한게 3개월밖에 안되죠 그럼 한달치 미지급했잖아요 그럼 16,000원이 미지급된거죠 정답은 16,00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다시 읽어볼게요 성수상사는 9월 1일 차이반 차익금에 대한 이자 3개월분 4만 8천원을 차이반 당일 현금으로 선지급했다 12월 말 결산 분개시 미지백의 당일은 한달치죠 그래서 16,000원에 대한죠 굳이 문제 9번을 해계처리하면 9월 1일 해계처리 9월 1일날 차익금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분개 안할게요 이자만 할게요 9월 1일 선이자 지급했죠 그럼 어떻게 본거에요 선이자 지급했어도 9월 1일날 차익과 동시에 이자 지급했죠 일수 돈이 대표적인 전형적인 형제 우리가 일수 끌었으면 선이자가 나가죠 그래서 후불이든 선불이든 이자 비용이죠 선이자 지급 후이자 지급이든 전부 선이자든 후이자든 이자 비용이에요 차변에 이자 비용 3개월치인가요 얼마인가요 3인은 3 368 48,000원인가요 48,000원 대변에 현금 48,000원 이렇게 지급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2월 말에 미지급 이자가 있죠 한달치 토탈 이게 4개월인데 선이자를 3개월치만 지급했죠 그러면 1개월치 인식이 할거지 1개월치 차변에 이자 비용 16,000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16,000원 이런 식으로 해체려야겠죠 그래서 물어본건 이게 얼마냐 이 금액 16,000원이다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기초한 장보고회사의 매출원가와 이번에는 기말제공이 아니라 매출총익이죠 매출원가와 매출총익이 얼만가 특별한 말 없으면 선입선출법 가정하면 돼요 기초상품 100개 있었죠 2,000원짜리 그리고 당기상품 추가로 매입했죠 900개 날지 않나서요 2,000원 똑같네요 그리고 총 1,000개가 있는데 그중에 800개를 팔았네요 개당 3,000원을 팔았죠 그러면 10번을 티저 안그려도 되는데 그려볼게요 문제 10번 상품 기초가 기초가 날짜 안나왔죠 100개 곱하기 2,000원이에요 기초 매입이죠 매입 매출이 감소겠죠 기말 매입이 얼마인가요 900개죠 900개 곱하기 2,000원 가격이 똑같죠 그럼 의미가 없네요 판매 800개를 판매했죠 800개 그러면 뭐 여기서 오든 여기서 오든 어차피 가격이 2,000원이잖아요 100개 올 거고요 700개 오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분석하면 먼저 매출액은 책에 나왔죠 매출액은 800개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개당 3,000원에 팔았나요 3,000원 자 보시면 교재 3,000원이죠 8,3,24 자 매출액 얼마인가요 240인가요 8,3,24 240 8,3,24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인가요 매출원가는 여기 나왔죠 이렇게 100곱하기 100곱하기 2,000 700곱하기 2,000 그럼 800개죠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냥 2,000원 하면 되겠네요 8,2 16 160인가요 그러면 마진 매출총이 얼마인가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올텐데요 얼마인가요 80인가요 80만원 이익 봤죠 그래서 자 물어본게 근데 자 물어본게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이죠 매출원가와 매출총이 이거 물어봤네요 160 80이네요 160 80 2번이 정답이네요 2번 2번이 정답이네요 160하고 80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1번 갑니다 상품 매입에 의한 매입애누리와 매입안출 매입할인은 할인에 대한 올바른 차감이고 자 매출액에서 총 매출액에서 매출애누리 매출한입 매출할인 차감하면 순매출액이 나오고 총 매입액에서 매입애누리 매입안출 매입할인 빼면 순매백 나오죠 결과적으로 매입애누리 매입안출 매입할인은 매입액의 마이너스 항목 차감계정이죠 상품 매입에 의한 매입애누리와 매입안출 매입할인에 대한 올바른 해계처리 방법은 1번 매입애누리와 매입안출 매입할인 모두 총 매입청하다 1번이 맞죠 3개 다 차감해야죠 매입애누리는 불량품에 대해서 DC받은 것 매입안출은 불량품을 반출한 것 매입할인은 애상대금 빨리갖고 할인받은 것 그거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삽질 3번 삽질 4번 삽질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11번의 1번이 정답이 되어야겠습니다 12번으로 갑니다 11번의 1번이 답이고요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12번 다음 자료에서 2018년 12월 31일 결산 후 결산 끝난거죠 장부 마감 후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른거 어렵게 났네요 2017년 1월 1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월 1일 날 차량을 천만원을 취득했고 회사는 정액법이 아닌 정률법으로 5년간 상가하고 정률의 한 상가률이 40%죠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접근해보자고요 분개를 해볼게요 문제 12번입니다 먼저 2017년 1월 1일 차량을 치득했죠 천만원에 뭐 이거 필요 없지만 해볼게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 천만원 대변에 현금 천만원 연금 천만원 그리고 그리고 2017년 12월 3일 최초 감가상 비 이때 첫해 자산을 사용했다는 가치감소 감가상 비 누계액을 인식해야겠죠 그럼 얼마냐 공식 어떻게 되요 공식 정률법에 한 공식은 치두공가 마이너스 감가상 누계액 거박이 상향률이죠 그럼 첫해는 치두공가가 얼마인가요 천만원이죠 천만원 첫해는 감가상 누계액이 없죠 제로 거박이 상향률이 40%니까 첫해는 400인가요 400 그래서 여기에 400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또 인식하죠 이건 2018년 물어봤죠 지금 2018년 이니까 2018년 12월 말에 추가로 또 계속 5번 인식해야죠 반복해서 5년이니까 5번 인식해야 되는데 자 이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면 암산으로 하면 이게 400이면 자 0.4 빼고 0.6이다 역으로 1마이너스 0.6 4.6에 이게 조금 편리한 편법이에요 첫해가 400이면 400에 1마이너스 0.4인 0.6 곱하면 4.6에 240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대로 계산할게요 편법으로 240인데요 두 번째는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천만원에서 뭘 빼요 첫해는 천만원에서 제로였고 두 번째는 천만원에서 지금 400있죠 누객이 400 곱하기 0.4 하면 64 24 240이죠 그래서 240이 나온거죠 그러면 첫해는 400 두 번째는 240인데 누객은 쌓이는거죠 그래서 BS 보면 2018년 12월 말 BS 보면 차량 운반구 치두공가는 천만원이죠 천만원 감가사항비는 단기부인이지만 마이너스 항목인 차항계정인 감가사항 누객은 누객이죠 누객이 합치면 640이 차감되는거죠 누객은 640이 안간성이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 접근해보겠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잘못됐어요 문제를 다 잊고 풀어야 되는데 미 설레발을 너무 많이 쳐요 문제 뭡니다 12번 다음 자료에서 2018년 12월 말 결산 후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른거 21월일날 차량을 천만원씩 내고 정률법상각이죠 1번 자 2018년 물어봤죠 연도 2018년 자 2018년이에요 1번 손익계안 표시되는 감가사항비는 400이다 아니죠 240이죠 2017년에 400이고 2018년은 240이에요 그래서 240이 맞죠 틀렸고요 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강화상 누객은 누객은 누적이죠 이거 누객이 합친거 640 2번이 정답이네요 12번에 2번이 맞죠 3번 상가구 차량운반구 미상각잔액 이걸 다른말로 장부가액이라고 그래요 미상각잔액이 동의어가 장부가액인데 600이다 아니죠 장부가액 얼마에요 빼면 360이죠 자 2018년 12월 말 장부가액은 360이죠 차감하면 360인데 60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4번 상가구 차량운반구 미상잠액 3번 4번 다 미상각잔액 600이다 200사이다 둘 다 틀렸죠 360이에요 그러니까 3번 4번 다 틀렸어요 2번이 맞습니다 미상각잔액이 다른말로 장부가액으로서 360이 맞죠 12번에 2번이 올바른 답이고요 13번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이게 포인트가 자 이렇게 손익 집합손익계정 나오면 차변에 있는 매입은 무조건 매출원가가 의미합니다 매입은 46만원이죠 이게 매출원가 46만원이에요 손익계정의 매입은 매출원가를 의미해요 매입으로 되어있지만 이게 매입이 아니라 매출원가죠 그래서 자 봐볼까요 우리는 실무에서 3분법이 아니라 2분법을 쓰기 때문에 2분법에서는 매입이 곧 매출원가를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상품이라는 총기전을 그리면 상품 티저 그리 보면 기초 상품 제고 이게 상품 순매입액이죠 이게 증가액이죠 증가 상품 증가가 순매입이에요 감소가 바로 순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매출원가입니다 그리고 기말이죠 기말 그러면 이 집합소닉 개념의 차변에 매입 40만원 된 것은 매입 46만원은 이 순매입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출원가를 말해요 매출원가 46만원이 매출원가라는 거죠 이것만 잊지 마세요 자 이 집합소닉 개념은 매입은 매입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출원가를 의미한다 46만원이 매출원가라는 거죠 자 13번 다음은 손익계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매출액이 78만원이고 차변 매출원가가 46만원이네 매출액 78만원 매출원가 46만원 이자수익 62,000원 있고요 급여가 12,000원 있고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이라는 것은 이게 단기순위라는 뜻이죠 단기순위라는 뜻이죠 제한민국은 재무상태표 자본금 간단한 뜻이예요 단기순위라는 뜻이죠 자본금은 단기순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른거 1번 순 매입액은 46만원이다 틀렸죠 순 매입액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합소닉 개념이 조인 것은 이게 manage injun권이고 매출원가고 이걸 알려면 기초와 기말상품을 알아야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조여졌기 때문에 매입액은 알 수 없는 상태에요 매출원가 46만원이죠 1번 틀렸고요 알 수 없어요 2번 매출 총이익은 30만원이다 해볼까요? 매출액이 78만원인데 매출원가가 46만원이니까 매출 총이익은 32만원이네요 어 맞네요 2번이 정답이네요 1번은 알 수 없고요 3번 기말 자본금 15만원이다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자본금에다가 단기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금이 주어지는데 나오는데 여기 집합 순이익 계정에 있는 자본 15만원은 단기 순이익 말이에요 단기 순이익 그런데 지금 이걸 모르는데 이 기말 자본금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죠? 그래서 3번 기말 자본금을 알 수 없어요 1번 순매백도 알 수 없다 이걸 모르니까 기말 자본금도 알 수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것만 알고 알 수 없어요 4번 단기 총 수익을 시험합니다 수익은 여기서 수익은 영업 수익과 영업 외의 수익을 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영업 수익이 78만원 영업의 수익 이자 수익이 있죠? 62,000원 그래서 90 모르겠네요 토탈 93만원 네 이거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탈이 93만원이죠 T자 계정 보면 그래서 수익은 93만원이 맞죠 그래서 단기 총 수익은 78만원이 아니라 93만원이 됩니다 토탈 금액이 93만원이죠 지금 점점점 있잖아요 그래서 총수익은 93만원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13번의 2번 오 78에도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가 좀 많이 나왔네요 14번 다음 중 기말결산 수정정리상이 아닌거 결상분개 항목이 아닌거 물어봤죠 기말결산 수정정리상이 아닌거 1번 기타채권에 대한 대원추산 기타의 대원상학비 인식이죠 대원상학비 인식이니까 자 결상분개고요 3번 평가 평가는 항상 기말해야죠 단기메인증권 평가손익인식한거죠 기말해야 하는거고 3번 건물의 강가상학비도 인식한것도 기말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 각각 기타의 대원상학비 단기메인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그 다음에 강가상학비 2번 3번 4번은 결산항목이다 1번만 기준거래고 2,3,4는 결산항목이니까 1번이 답이라는거죠 마지막 15번입니다 다음 지출리액서에서 8월달 판간비의 금액으로 오는거 항목중에 판간면 찍어내라는거죠 핀셋처럼 꽂아내라는거죠 판간비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출이고 영업활동이 아니라 영업활동과 연관된 지출이라서 끝자가 비, 료로 끝나죠 무슨 무슨 비 무슨 분요 그럼 체크 볼까요 동그라미 판간비 금액으로 오는거 첫번째 8월일 종업원 회식비용 복류생비 동그라미죠 두번째 8월 11일 차익금 이자지급 이건 이자비용이니까 영업의 비용이죠 X입니다 영업의 비용이니까 8월 16일 수재형 기부 기부금이니까 영업의 비용이죠 X 8월 5일은 복류생비 B로 끝났죠 동그라미 8월 11일은 이자비용 8월 16일은 기부금이니까 둘다 X 8월 20일 그래서 선물대금 접대비죠 끝자가 B로 끝났으니까 동그라미 마지막 8월 30일 8월 영업부 정기요금 수도광열비 B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3개네요 8월 5일 20만원 그 다음에 8월 20일 10만원 8월 30일 2만원 20만원 10만원 2만원 32만원 2번이 자비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대로 개정과목 나이로 볼게요 첫번째는 복류생비 두번째는 이자비용 세번째는 기부금 네번째는 접대비 다섯번째는 수도광열비 그래서 탕간비는 B나로 어렵고 나죠 딱 3건이 있다 2번 32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일까지 우리가 15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화이팅합니다 자 79회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끝나면 또 실기도 전부 친절하게 자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79회로 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